아! 어? 어? 야! 아! 어? 하하하하하하하 아아..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. 자 오늘은 의제히어로 시간입니다. 의제히어로 제가 1000점을 찍으려고 계속 플레이하던 와중에 악마의 기술을 터득하고 말았습니다. 그 기술은 바로 무기를 동시에 2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.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? 무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개밖에 쓸 수가 없다고요. 근데 더블 무기 스킬이 존재한다고요? 그 엄청난 기술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드릴게요. 그 전에 3대부터 한번 까보시죠. 자.. 오케이.. 새로운.. 아.. 새로운 게 아니네? 원래 있던 거네? 띠용?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에픽 상자 하나 더 오! 넌 누구니? 야 이거 그거네. 팩맨이네. 이거잖아? 심지어 이 방금 얻은 헬멧으로도 더블 무기 스킬이 사용 가능합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 현재는 로켓을 하나 들고 있죠? 자 무기는 2개를 얻었습니다.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. 자 바로 더블 무기 스킬! 발동합니다! 아.. 이 악마의 기술을 쏴야 되다며.. 더블 무기 스킬! 발동! 음.. 제 세팅은 방금 보셨죠? 바로 로켓과.. 다른 무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.. 그런 스킬입니다. 엉 Lost assunto 예. conclude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진짜 이 더블 무기 스킬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근데 억울어가 아닌 게 로켓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날아가기 때문에 쓰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무기를 바꾸면은 진짜로 무기를 동시에 두 개를 쓰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마의 기술 더블 무기 스킬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로켓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보통 로켓들 잘 안 쓰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로켓까지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쓰면서 바꿔주고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로켓 날리면서 어디까지 날라가니? 그렇지! 보셨죠 방금 투창이나 다른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거리를 벗어나면 어차피 허공에다가 무기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로켓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동시에 무게를 두 개 쓸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볍게 몸을 풀어봤고 그렇다면 다음은 팩으로 한번 써봤으니까 레스트 박스도 로켓이 있거든요 이 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로켓이 있는 캐릭터라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이 말씀입니다 웬만하면은 로켓 바로 옆에 있는 무기가 있는 게 좋겠죠 왔다 갔다 바꾸기가 편하니까 날리면서 빵 오 봐봐요 저 뒤에서 날린 로켓이 스노우벌이 불러서 저 폭탄을 처리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기술이야 로켓 날리면서 발사 그러니까 이 투창과 로켓이 레벨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더블 무기의 스킬에 위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라라라딴 나와봐 임마 아하 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일단 수리검으로다가 딱 해주고 빠바바바밤 로켓 날리면서 가자 로켓 끌고 빵 아 이거 아 이거 아주 지대로 깔려버렸네 대신에 좀 단점은 로켓과 그리고 로켓 옆에 있는 무기들이 레벨이 높아야 좀 사용하기 수월하다는 그런 약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플레이레벨 음 아 그런데 말이죠 이 네스트박스가 좋긴 한데 간지가 조금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궁극의 헬멧도 준비되어 있죠 따다 따 따 따 따 따 따하 맞습니다 바로 레드드래곤 헬멧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창과 로켓이라 조합이 굉장히 또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구요 아 이거 로켓 플레이름 좀 바꾸기 까다롭단 말이죠 아 이거 바꾸느랴 피하느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로켓 3레벨 나이스 야 저격 스나이핑 오졌다 아 아 아우 야 위험했다 와 이번 판은 로켓이 몰빵이네요 자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 그러면은 로켓 10레벨이 되고 막 수리검도 10레벨이 두 개 동시가 되면은 파괴력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다 쓸어 담는 거 아니야? 자 무기 수급을 조금 해봅시다 다 먹어 버려 아 근데 수리검이 너무 안 나온다 진짜 베스트는 로켓하고 수리검에 몰빵 되는 게 최곤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로켓과 플레이로 가야 돼요 쓰기가 좀 아 검 로켓검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로켓 장전 검으로 바꿔주고 근접에 있는 썰어주면서 오케이 야 로켓과 근접의 조합 나쁘지 않습니다 로켓 날리고 CRvention 자 이제는 굳이 안가도 될 것 같아요 로켓과 검의 조합으로 가봅시다 오 탁탁탁 로켓 날려주면서 어입 하!! 야!! 아하 아 이렇게 어이없게 하냐 아하 아 야 아 어? 아 아 이거 무적일 때는 떨어져도 다시 살려주네요 이런 개꿀이 자 다시 한번 로켓과 검의 조합 정령도 무려 메테오만 3마리에요 하늘에서 이제 별땅별리 마구마구 떨어지는거지 이거는 짜자자잔 어 와 이걸 깔리네 너무하네 자 이번에서 더블스킬 제대로 써봅시다 자 로켓 달리고 3개 쓰면서 싹싹싹 와 와 와 와 하하하하 어 이건 제가 주체를 못했어요 방금은 들어가고 잡아내 죽어 임마 흠 수리검 5레벨 이거 로켓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한쪽에 몰빵도 있으면 좋은 상황이긴 하죠 이거는 수리검마 잡아내버려 야 이 보판 신기하게 로켓이 하나도 안나오네 이번엔 검하고 수리검에 포커싱이 맞춰져있네요 이건 로켓을 못써도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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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페이스 좋구요 PSALK 이걸 견그드 기술쓰려다가 죽었더라고 안 좋은타이밍으로 죽어버렸죠 정령도가 나쁘지 않게 구성되어있고 어르신게 죽지만알만 Cristo 나와봐봐LL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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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검칠라 이마 아 방금 어이없게 죽을뻔했다 긴장해라 야 한번만 떨어뜨려줘 더 두두두두두두 오 그래도 정리 깔끔하게 와 방금은 조금 위험했다 이번엔 파이어 쏘들어다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 자식아 인마 역시 보스전에서는 근접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보스로 들어가야되가지고 나이스 야 올해 로켓과 표창 이건 좀 쓸만하겠는데 더블스킬 발동 두번 누르고 바꿔 세번 누르면서 바꿔 와 강력해 이거지 그래 저는 이런걸 원했어요 여기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로켓 발동 와우 아우 나와봐 좀 오케에서 500점 500점까지 왔어요 더블스킬 발동 인마 왜 이렇게 끈덕제 애들이 죽어줄래 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 500점 버스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살짝 떨어진 다음에 자동으로 밀리면 알아서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면서 밀려 밀려 아 아하 이런 개꿀이 하하하하 아 500점 버스 찾기 굉장히 쉽네요 여러분들도 이 꿀팁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500점까지 왔습니다 현재 무기 구성 굉장히 깔끔하고 자 저격 한번 해볼까 어이 오케이 터져라 뒤꺼까지 하아 하이 펑 날이 밝아옵니다 526점 현재 저의 최고 기록 609점인가 그래요 네 무기도 깔끔하고 상당히 좋네요 이 정도면 자 좀 잡아주면 안되겠냐 매트 한번 시원하게 떨어뜨려줘 자 아이고 아 좋지 않은 예감은 항상 이럴까요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해서 무기 동시에 쓸 수 있는 악마의 스킬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게 근데 집중이 분산돼가지고 굳이 계속 쓸 필요는 없고 어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밥 놀한 에재 corresponding 에잠 아 10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